안녕하셨습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기업은 한 해 한 해 회계 년도를 마치면 재무제표를 만들어서 회사가 가진 재산은 얼마고 빚은 얼마인지 또 얼마를 벌어들이고 얼마를 썼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죠. 그냥 살펴보는 것도 아니고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서 성장을 했는지 퇴보를 했는지도 살펴봅니다. 개인들이야 꼼꼼히 가계부를 적는 가정도 있지만 대체로 한 해 한 해 오른 월급만 신경 쓰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올 한 해 적자인지 흑자인지 기업들이 재무제표를 만들어 따져보듯 하지는 않죠. 그저 작년보다 올해 월급이 오르면 그냥 좋은 것이고 통장이 마이너스가 아니라면 흑자련이 하고 살아갑니다. 통계청은 정기적으로 국민 이전 계정이라고 해서 국민 모두의 연령별 소비와 노동소득에 대한 정보를 활용해 어느 연령대에 흑자로 살게 되는지 또는 적자로 살아가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통계자료를 만듭니다. 이 자료를 보면 경제적 관점에서의 노후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서 어느 때 적자이고 어느 때가 흑자인지 보여주는 소득구조에 대해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적자 인생일까요 흑자 인생일까요?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학교 졸업하고 취업하기 전에는 직장만 잡으면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지만 막상 직장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는 마음속에 늘 회사를 때려치우는 그날을 꿈꾸며 하루하루를 버팁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잘 떠지지도 않는 눈으로 천근만근인 몸을 끌고 출근할 때면 참 남이 돈 벌어먹기 힘들다 뭐 이런 탄식이 절로 나오지만 어느덧 중년을 넘어 은퇴 시점이 다가오면 이 나이에 아침에 일어나 돈 벌러 갈 곳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축복이라는 생각을 하며 지내게 됩니다. 아유 감사한 일입니다. 참 사람 심리 묘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각기 저마다의 인생을 살아가지만 나이에 따라 어느 정도 비슷한 흐름을 보입니다. 10대에서 20대 중후반까지는 학교에 다니고 학업을 마치는 20대 중후반 무렵부터 사회생활을 시작한 뒤 30대에 결혼을 하고 그리고 자녀들을 키우다가 50, 60대 무렵 은퇴를 하는 것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평균적인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이전 부모 세대에 비해 오늘날에는 의학기술의 발달로 평균 수명이 늘어나게 되면서 은퇴 이후 인생이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습니다. 50대 중후반에 은퇴를 하고 90세, 100세까지 산다고 가정해볼 때 불과 2, 30년 직장생활하며 벌어놓은 돈으로 남은 4, 50년을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시면서 생애주기별 소득구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연두색 실선은 우리가 일을 해서 버는 노동소득이고 주홍색 점선은 생활비, 교육비, 문화생활비 등 생활하면서 쓰게 되는 소비금액들을 나타냅니다. 왼쪽부터 보시면 태어나서 계속 소비를 해오면서 소득은 없는 적자 인생을 살다가 20대 중후반에 들어서야 소득과 비용이 역전되며 흑자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사회생활하는 동안 내내 흑자 인생을 살다가 60대에 들어 은퇴를 하면서 다시 소득과 소비가 재역전되며 적자 인생으로 들어갑니다. 사실 20대 중후반 사회생활을 하기 전까지의 적자는 우리 자신의 적자가 아니고 부모들이 비용으로 떠안아주는 거죠. 우리가 자식들을 위해 돈을 쓰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제는 한 발 더 들어가 구체적인 연령과 금액에 대해서도 알아보자면 한국인들의 생애 주기별 소득과 비용을 보면 인생 최대 적자는 17살 때 일어나는데 그 적자 금액은 3462만원입니다. 사교육비가 최고 정점을 이룰 때인 거죠. 그리고 인생 최대 흑자를 보이는 시기는 41세로 3638만원을 일해서 벌어들입니다. 하지만 바로 밑에 주홍색 점선이 가리키는 소비가 있잖아요. 이 소비 금액은 2044만원인데 연두색과 주홍색 실선 사이의 간격이 흑자 폭이 됩니다. 벌어들인 금액 3638만원에서 쓴 금액 2044만원을 빼면 41살에 1594만원 흑자를 보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에서 최고로 많이 보는 흑자입니다. 다음은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우리 인생은 연령 증가에 따라 적자에서 흑자로 다시 흑자에서 적자로 이동하는 3단계 구조로 28세의 흑자로 진입한 이후에 60세의 적자로 다시 전환되게 됩니다. 생애 주기별 소득구조를 그래프로 보시고 이해하셨으니 노후를 위한 자금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피부로 와 닿았으리라 생각됩니다. 은퇴 이후 인생이 돈 때문에 비참해지지 않으려면 60세 이후 시작되는 적자 인생을 막는데 미리미리 준비하고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60세 이후 하염없이 떨어지는 소득을 나타내는 연두색 실선을 다시 끌어올려 최소한 주홍색 점선과 같이 맞닿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이 노후 자금의 첫 번째 목표입니다. 노후 자금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매월 꼬박꼬박 월급처럼 들어오는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대로변의 빌딩 한 채를 소유해야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지뢰에 겁부터 먹을 필요 없습니다.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에 대한 대다수 노후 설계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방법은 연금 3층 탑을 쌓는 것입니다. 1층에 초속으로 국민연금을 놓고 2층에는 퇴직연금, 3층에는 개인연금을 놓아 연금 3층 탑을 완성하라고 조언을 합니다. 이렇게 만들면 은퇴 이후 생활비에 맞게 설계된 대로 월급처럼 돈이 들어오는 현금 흐름을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노후에는 뭐니뭐니 해도 경제적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적자 인생으로 하염없이 추락하기 전에 매월 꼬박꼬박 월급처럼 돈이 들어올 수 있도록 현금 흐름을 만들어 놓아야 품위 있게 존엄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께서 미리미리 현금 흐름을 만들어 놓는 데 관심을 갖고 실천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리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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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